자 구장에서 배운 기억부류 지정자 스토로지 클래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토나 레지스터나 스태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. 변수들의 선원 위치, 유효 범위, 파괴시기, 초기값, 저장장소 등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역은 기억부류 스토로지 클래스는 아닌데 비교를 위해서 같이 넣어놨고요. 자 오토변수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.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변수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좀 궁금증이 풀렸죠.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. 레지스터 변수는 지금 안 쓰지만 스택이랑 똑같고요. 다른 점은 특징은 똑같고 CPU에 레지스터를 쓴다. 그런데 요즘은 안 씁니다. 그 다음에 지역 스태틱, 뭐 전역 스태틱 변수는 안 써도 전역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로 쓰는 스태틱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. 얘는 선원 위치와 유효 범위는 일반적인 오토변수랑 똑같습니다.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얘가 사라지는 거고요. 초기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실행할 때 한 번만 초기화된다고 했습니다. 저장장소는 이 둘 다 전역 변수와 똑같이 스태틱 변수는 데이터 영역을 쓰고 있습니다. 얘도 전역 변수도 0으로 저동으로 초기화가 되고요. 여기 거의 특징이 비슷하네요.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가 다르죠. 얘는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, 블럭 내에서만 쓰는 거고요.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외,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 쓰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디버깅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.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자, 9의 1 과제 보면 쭉 실행해서 결과를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. 실수문제 9의 2 같은 경우에는 자, 지금 add 함수를 3번 호출하고 있는데요. 이 카운트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. 1, 2, 3. 그러면 이 지역 변수로 그냥 쓰면 안 되겠죠. 앞에다가 우리 static 써야 될 것 같죠. 자, 스태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니까 직접 해서 여기 static 넣어보세요. 다 알려줬네요, 답을. 자,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, 전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는 어떤 블럭 내에서 보통 어떤 함수 내에서 유용한 거고요. 전역 변수는 메인 함수 바깥쪽에 쓰는 건데 전역 변수는 되도록 조금만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중복되어 있으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. 오토 변수는 생략하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이 없고요. 해당하는 함수 블럭 내에서만 유용한 지역 변수입니다. 스택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블럭을 빠져나오면 바로 사라집니다. 그래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 초기화는 실행할 때 이루어집니다. 레지스터 변수는 요즘은 안 쓴다. 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적화를 한다. 정적 변수, 스태틱 변수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자룡 앞에 기어 클래스 스태틱을 쓰면 되겠고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값을 유지하고 초기화는 처음에 한 번만 된다. 자동으로 초기화 값이 없으면 얘도 0으로 초기화가 돼요. 스택이 아닌 데이터 영역을 씁니다. 익스턴 같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되지만 쓰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의 다른 파일의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값을 참조하려는 겁니다. 라고 분명하게 써줄 때 익스턴을 쓴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토 변수는 스택에 공간이 잡히고요. 레지스터 변수는 CPU 레지스터 그런데 요즘은 안 쓴다고 그랬고 지역 스테이트 변수와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의 같은 공간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것으로 스토로지 클래스 기억 부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